ession 와, 이거 도전 천국 같다 재밋다, 재밋다 도전 천국 하면 이제 항상 노래 다시 배우는 거야 태훈이가 너무 어려워 오늘 가사를 차 태형 와이프가 쐈다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였을 때 이것도 대박이 났잖아. 첫사람. 아, 이거, 이거. 차태현. 아, 간다. 아, 간다. 아, 간다. 아, 간다. 차태현. 널 믿은 바보 같은 나는 이제 나 널 보내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. 떠나려고 하니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내 마지막 사랑은 바로 너인데 너를 위해 돌아서는 게 아니야. 아, 이거, 이거 안 줘. 내가 생각하지. 내 사랑, 내 상처 너에겐 중요하지 않잖아. 내게 잊으란 말 하지 마. I love you. 네 모습 지워진 때까지. 그와 행복한 네 모습을 가끔 보여주겠니. 자, 브레이크 댄스. 자, 합축, 합축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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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그 다음은 몰라?